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그리고 내 방송에서는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무조건 팔짱을 껴야 돼 팔짱 끼든가 아니면 깍지를 끼든가 둘 중에 한 개는 껴야 돼 어느 거 낄래? 되게 끼는 거 좋아하신다 어 끼는 거 좋아해 내과네 아하하 니과라고? 나랑 같은 거 하면 오늘 집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나왔다는 뜻인데 어? 입이 안 다물어진다고요? 저 원래 그래요 구강구조가 입이 원래 잘 안 닫혀져요 선남선녀요? 선남 어딨어요? 하하 참나 선남 어딨냐고? 니한테 기준이 선남은 뭐야? 선남? 어 여기 있네 니 기준에 선남은 뭐야? 맞아 말해 봐봐 왜? 왜 웃기만 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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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어? 왜? 하하하하 아 나 진짜? 하하하하 오빠 선남이에요? 니가 말하는 선남 이런 거야? 오빠 지금 선남이에요? 지금 선남이냐고? 어떻게 느끼게 해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너 약간 이런 드립 되게 좋아한다 아 조금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욕구 불만이야 아 진짜? 어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운동도 해 평소에? 평소에 좀 해야 되는데 잘 안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다음 때부터는 좀 운동 오빠는 운동해요? 어? 오빠는 운동해요? 난 운동 많이 하지 운동하는 남자 좋아해? 아 저는 좋죠 다 좋다고? 아 운동하는 남자 좋지 운동하는 남자 좋고? 네 어깨 넓은 남자 좋고? 어깨 넓은 거 좋아해요 허벅지 구운 남자 좋고? 아 아 아니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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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배고픈데 한 개 먹자 진짜 아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야 너무 맛있는데? 야 너무 맛있는데? 응 뭐야뭐야? 폐우 명란 치즈 음 잘 먹겠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명란 이게 명란이야? 응 이렇게 탕덩으로 들어있어? 아닌가? 음 엑땡이 봐봐 아 떡에 명란이 묻어있는건가? 응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와 이거 미쳤다 아 너무 맛있다 이거 봐 우와 미쳤다 음 여기 유명한 이유가 요리도 잘하네 아 아 여러분들 이거 이쪽으로 다 음 음 맛있어? 응 나 새우 완전 좋아하거든요 우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야 여기 요리 자체가 대박이네 오우야 오우야 얘도 왜 흔들어봐 어? 얘도 왜 흔들어보세요 촉촉한데 뭔가? 요번 가위바위보로 아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이마 뽀뽀해줘 이마 오케이? 가위바위보 아 아직 다 못보이는데 아 이마뽀뽀를 봤으니까 시선이 자연스럽게 비틀어 떨어지네 아 오우야 오우야 이 맞구나 이 맞구나 이 맞구나 이가 맞구나 확실한데 A B C D E 와 우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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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넌 서울에서도 살아보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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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또 주산 가했으면 또 서울 오고 싶어 막 그래요. 우리 닮았대요. 우리 닮았나요? 남매라고. 가까이 와봐. 우리 닮았나요? 우리 닮았어요? 어 우리 둘이 어울린다 1번. 아 안 어울린다. 다시 방송 안 했으면 좋겠다 2번. 채팅샷. 네가 보면 어때? 내가 보면 예쁘게. 어 너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냥 좀 남매 느낌 있게. 1번. 사심이 있지. 잠깐만 왜 왜 주먹을 왜 갑자기. 아니야. 손가락이 올라가려다가 말하고. 갑자기 왜 그래 왜 그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진짜. 본매도 예뻐 얼굴도 예뻐 성격도 좋아. 아 남자가 없다는 게 의심되는데. 있으면 어떡할 거고 없으면 어떡할 건데. 어? 있으면 어떡할 거고 없으면 어떡할 건데. 아 있으면 얘기 좀 해줘. 없어. 없어? 응. 아니면 너 연애하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야? 아 근데 요즘에 약간. 그냥 더 생각 안 하려고. 연애보다는. 그냥 일 열심히 하자. 라는 생각이라서. 아 진짜? 보조개 해주자. 보조개 있어 오빠? 어? 그냥 그 위치에. 나 보조개가 입이랑 좀 가까운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내가 좋네. 아 근데 너 보조개는 바로 입술을 엽니다. 응. 보고서 보조개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야 아니야. 너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제. 너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괜찮아 괜찮아. 내 입술에 익숙해졌어? 아직 더 익숙해지고 싶어. 더 익숙해지고 싶다고? 이리 와. 더 익숙해지고 싶다고 그랬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왜 이렇게 얼굴 빨개지지? 채비 오늘 부러워. 방송 한 방 안 한다. 아니야. 아마 아프리카에서 오빠가 제일 터프할 거야. 오빠만 패스하면 웬만한 거 다 돼. 괜찮아. 그래 나 터프한 거 좀 좋아해. 아 진짜? 그래서 너 지금 솔직히 즐기고 있다 없다? 즐기고 있었네. 즐기고 있었네. 혜연. 혜연. 혜화 혜연. 혜화요 혜화요. 혜연. 거기서 두 작품 했어. 아 진짜? 나 거기 공연 되게 많이 보러 갔는데. 아 진짜? 응. 오빠 연극 보는 거 좋아해요? 응. 나 좋아해. 코믹쇼, 뮤지컬 뭐 이런 거. 좋아. 좋아. 거기 많이 하잖아. 많이 봤어. 거기서. 오. 아 왜 너를 못 봤지? 홍보. 홍보. 아 지금 부산에서 체인징 파트너 공연. 체인징 파트너 공연. 체인징 파트너 검색하면 나와? 응. 체인징 파트너 검색을 하면 이 친구가 이제 4월 달부터 연극을 하는데 그 스케줄이 나올 거예요. 3월까지는 이제 다른 배우분들이 하시고. 4월 달부터 이제 또 이제 니가 바꿔서 한 거야? 응. 그 중에 한 부분 한 번 해주면 안 돼? 또 한 부분? 어 그냥 짧은 거. 대사 한 마디 두 마디라든지. 맞대기로. 진지하게. 진지하게? 맨범. 6시간 1시. 지금. 1시 35분. 자고로 여전한 남자의 애간장을 녹여야 하는 거. 명문대 출신의 리모를 자랑하는 나를 기다리는 남자라면 더 할까? 응. 어이 씨 오그라들. 저기. 이거 옆에서 들으면 오그라드는데 무대에 있는 거 보면. 안 그래요. 응. 그냥 보는 거야. 약간 좀 그. 누구라도 그렇게. 잘납작하는 그 역할이라서. 좀 그런 거야. 아. 약간 그런 거지. 그냥 대화 씨는. 대화 씨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야 근데. BJ 하다가 왜 갑자기. 솔직히 BJ 하면. BJ 만제도 빡신대. 어떻게 갑자기 연극까지 하게 된 거야? BJ를 소재로 한 연극이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아 방송을 같이 하면 재밌겠다. 라고 생각해서. 어. 이런 거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어. 그래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바로 된 거야. 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하게 되는데 연극이 좋아. 그니까. 이게 연극을 한다는 게. 거기에 투자되는 시간도 얼마고. 그럼 연극을 하면. 솔직히 거기에 에너지가 다 쏟아붓는데. 방송하기도 힘들 텐데. 나가자. 좀 걷자. 소화 좀 시키다가. 맥주 한잔하자. 맥주 한잔하자. 맥주 한잔. 포즈 한 개 잡아둬. 목물 포즈. 진짜 섹시하게. 진짜 섹시하게. 옆모습으로. 옆라인으로. 옆모습 한 개. 진정한 airports. 완전틈ена. 진짜 유튜브 선배님 파urities ready. 유튜브 선배님. 트레이러치 randomlyestra. 다운해보다는 마음도 리사다리입니다. 진짜 야. 잠깐. 우리 nueve. 후에 찍어내고. 뒷健ense. 너무esch shorten. 미리까지 흔한 presidentEs. 다운해봉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약간 famous liquor pill. 술 먹는 분위기라보다는. 진짜. 술 체험관 같은 느낌이네요. 어. 맞아. 아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남는 것도 처음인데 우리 자주 보자고 네 자주 봐요 오빠 야 진짜 서울 오면 연락해 그리고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있어야 돼 진짜 안 괜찮아? 갈 데 많아 갈 데 많다고? 설마 다 남자 집이야? 아이 친구들이어서 아 남자 집안으로? 왠지 남자 집이 같은 그런 느낌이네 오늘 하나 만들었네? 자 여러분 짠 아 아 대박 진짜 맛있다 야 오늘 우린 너무 맛있는 것들만 먹는 거 아니야? 네 절식도 진짜 괜찮았어 응 근데 지금 와 맥주까지 이러면 안 되는데 대박이다 진짜 맛있다 바이젠이 밀맥주거든요 맞아 아 근데 진짜 미쳤다 이거 아 진짜 미쳤다 너무 괜찮네 내가 왜 여기를 한 번도 안 왔었지? 아 분위기 있다 진짜 아 분위기 있다 진짜 인테리어 얘 진짜 공들였어 이거 사진 하나 찍으라고 어 어 어 진짜 아 너무 잘생겼네 이 뭔 개소리야 반성에 힘이 나와요? 제 반성에 못해 반성에도 힘이 나온다고요? 제 반성이 어때요? 왜 자꾸 남자가 보이지? 남자가 보이지? 빨리 뭘 빌려야겠다 요 브로 요 브로 요 what's up brother 아 예 아니 컴온이 형 에이 에이 진짜 남자가 보이야 에이 요 뭐 먹지? 꼭 좀 만져봐봐 장난 아니지? 아 아 나 진짜 얘 너무 어떡하지? 머리 어떡해 여러분들 여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맘 되시고 여러분들 조만간 또 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아 아